네, 미래토막당 배준영 대변인입니다. 청와대와 광화문, 청와대 광화문 이전 약속도 못 치기면서 왼수도 이전이라는 주제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관련 발언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도 갈팡질팡하던 정부와 여당입니다. 이번에는 느닷없이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 또다시 이 정권의 특기인 아니면 말고식 여럿머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던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하지만 이 공약은 부지와 경호 등을 이유로 작년 초 전면 보류됐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2km도 이동 못하면서 150km는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더 이상 쏟아낼 정책 및 추진 역량이 부족하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표를 얻어보겠다는 선동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개헌이 필요한 국가적 어젠다를 논의와 국민적 논의 없이 던지고 보는 여당의 무책임에 세종시 땅값만 들썩이고 대전, 청주 주민들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동산 문제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 대출금지로 현금이 부족한 3040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는 정책 보유세와 거래세 상향으로 결국 세입자가 피해보는 정책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 실미돌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시킨 주먹구구시 정책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하고 뒤흔든 이 정책들에 대한 수습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보라지만 동문서답은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한두 부분만 좀 더 읽겠습니다. 2km도 이동 못하면서 150km는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더 이상 쏟아낼 정책 및 추진 역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표를 얻어보겠다는 선동으로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동산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더라도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리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더라도 동문서답은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만 더 읽겠습니다.